첫 번째 종목 진단, 전화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네, 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OCI이고요. OCI이요? 네, 10만 8천 원에 20%입니다. 아, 10만 8천 원에 20%요? 네. 그러면 이거 매수를 혹시 언제쯤 하신 거죠? 그때, 내려올 때 그때... 얼마 전이죠? 네, 얼마 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OCI, 태양광 모멘트 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목표가가 한... 뭐지? 단기 목표가랑 좀 길게 보고랑 목표가하고 단기 목표가는 언제쯤이면 가능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봤을 때, 그리고 길게 봤을 때 각각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OCI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님, 태양광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좀 부진한 모습이었어요. 자, OCI, 지금부터 좀 짧게 봤을 때 그리고 좀 길게 봤을 때 목표 지점을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짧게 봐도 그리고 길게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나 이제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IRA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IRA 관련해서 이 태양광 가치사슬, 이제 이 밸류체인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 중국 쪽이 조금 가지고 있다.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이 IRA 법안 자체가 전기차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을 좀 배제하고 중국산 이 소재들, 광물들을 이제 쓴 그러한 이제 이 자동차, 2차전지 쪽은 이제 배제를 하겠다. 그러한 이제 내용이잖아요. 때문에 태양광 쪽이 또 그러한 이제 이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좀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태양광에 대해서 시설을 증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 내 이 시설, 공장을 좀 증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은 또 북미향으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OCI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실적 부분이 단발적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이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시설 캐파 증서를 이제 약한 지금 현재 대비 7배에서 8배 정도 늘려 나갈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특성을 한번 봐야 될 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또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때문에 당분간 이 시장에서 이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탄력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OC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반응이 많이 나오진 않았죠. 이제 그런 이유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물이 상당히 좀 두텁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이 나오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약 10만 6천 원 구간에서 오르지를 못하고 윗고리를 그렸죠. 그 이유 자체가 바로 눈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매물대들이 굉장히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이슈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또 다시 한번 OCI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약 11만 5천 원 정도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이 매물대 초입 구간을 또 삼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워낙에 이 OCI가 그동안에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바닷건에서 또 다시 한번 고개를 틀어주려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11만 원 초입 부분은 충분히 또 뚫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만 5천 원 구간이 되겠죠. 그런데 11만 5천 원 정도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OCI가 그만큼 이 투자자들에게 또 많이 화두가 되었었던 이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워낙에 두터게 좀 쌓여 있어요.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매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큰 급등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대 상태에서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으로 일단 잡아가 주시고 11만 5천 원에 이제 도달을 했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차익실현이 나오느냐를 봐야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2차적으로는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12만 5천 원이 장기적인 목표 구간이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태양광에 대해서 좀 전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한 바로 이제 이 12만 원대까지 뚫어주기엔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매물대인 이 12만 원대도 뚫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보다도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한다. 예를 들면은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뭐 정부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제 뭔가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이 11만 5천 원 이제 1차 목표가를 바로 뚫어내기엔 조금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11만 5천 원으로 잡고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 노리돼 만약에 이제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한 4% 정도 수익권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에서 일단은 한 번 수익 실현을 하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IRA 수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결국엔 장기적인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늘렸을 때 또 다시 한 번 접근을 하면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뭐 급하게 너무 보지 마시고 이제 11만 5천 원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해서 뚫어주는지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 교체 쪽에 한 번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보시면 이제 오히려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OCI 시청자님 이렇게 가격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셨네요. 짧게 봤을 때는 11만 5천 원 짧게 봐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11만 5천 원을 1차적인 단기 목표 주가로 생각해 보시고 저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한 12만 5천 원 정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봐도 장기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시청자님 연결이 조금 약간 끊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쪼록 많은 답변 충분하게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OCI 살펴드렸습니다. 단기 장기 목표 주가까지 꼭 기억해 두시죠. 자 전화 종목 진단 OCI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